한전 KPS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전기 및 통신공사업체입니다. 한전 KPS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65% 상승한 4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대비 약 10.2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7월 18일 4만 7,4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26일 3만 1,6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7월 18일 28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30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전 KPS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0일 8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6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28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2024년 6월 20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52%에서 약 11.0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3월 14일 약 11.0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1일 약 8.4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26.4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885억 원으로 2015년 1,751억 대비 약 7.6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64%입니다. 순이익은 약 1,473억 원으로 2015년 1,699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2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88%입니다. 한전 KPS의 주가 수입 비율은 약 12.25배이며 지난 2015년 23.5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0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3배이며 지난 2015년 5.0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2.0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9.4%, ROE는 11.64%입니다. 한전 KPS의 시가총액은 1조 8,04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3위,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91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7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49위,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885억 2,08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5위,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473억 5,83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8위,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한전 KPS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